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12월 소식을 전해드릴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민희 주무관입니다. 어느새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이 다가왔네요. 맞아요.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필요한 연말인 것 같아요.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춥고 미세먼지도 심할 거라는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그 어느 때보다 더 춥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 준비와 함께 주변을 돌아보며 따뜻하고 뜻깊은 겨울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12월 강서가치 뉴스에는 추운 겨울 훈훈한 열기가 가득할 수 있는 소식들로 알차게 채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보시죠. 올겨울 아름다운 기후에 동참해 뜻깊은 연말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강서구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2021 희망원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간 강서구 후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양한 모금활동을 전개합니다. 올해부터는 QR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일시 기부하기를 터치하면 강서구 기부금 계좌로 연결됩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기후에 동참해 마음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올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강서구는 영화로 마음을 치유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세상을 해석하는 영화 읽기, 영화 인문학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플랫폼 줌을 활용해 운영되고요. 강서구민 누구나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리뷰 쓰기와 영상 실습도 마련되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까치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존보다 4배가 빠른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료로 강서구에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강서구는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 도로 등 공공사항과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까치온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와 와이파이가 켜진다는 뜻의 오늘 결합해 만든 명칭인데요. 서울 어디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좋은 소식을 몰고 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답니다. 특히 보안 접속은 한 번만 설정해두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으로 연결된다니 참 편리하겠죠. 지금 중장년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강서구가 중장년들의 인생 이막을 지원하기 위해 강서 50플러스 센터를 본격 가동합니다. 강서 50플러스 센터는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와 사회 공헌 활동을 돕는 지역 밀착형 시설인데요. 일, 가족, 건강 등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인생 설계 사업부터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력 개발 사업,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커뮤니티 사업과 다양한 취미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50플러스 센터는 중장년들의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열 수 있는 기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100리터 생활 쓰레기 봉투를 버릴 때 너무 무겁다는 생각 한두 번쯤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서구는 보다 안전한 생활 쓰레기 배출과 수거를 위해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배출 무게도 제한합니다. 그동안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배출할 때 다량의 내용물을 담으면 무게가 크게 증가해 배출하신 분과 수거하시는 분들이 건강과 사고가 우려되었는데요. 그래서 강서구는 과감히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보다 가볍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신규 제작합니다. 12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에 있어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물론 시중에 유통 중이거나 그동안 구입한 100리터 봉투는 소진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강서 까티뉴스 12월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한 지면보기 서비스도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올겨울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2020 온주일 평생학습축제와 다양하고 실속이 있는 강서평생아카데미도 마련했으니 꼭 확인하셔서 유익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슬기롭고 건강한 겨울나기 준비와 이웃들과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12월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민희 주무관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